네 안녕하세요 농사정보채널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자료를 만들었구요. 이제 7월입니다. 7월 포도방제력 관련해서 각 회사별로 방제력을 참고해서 약재를 한번 비교 분석해서 한번 공부해봤구요. 이렇게 출전은 각 회사별 포도방제력을 참고했고 각 회사별 홈페이지 제품 정보를 참고해서 이렇게 계속 작성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100% 반영이므로 사용전에 꼭 구매처 또는 농약회사에 문의하여 재확인 후 사용하시고 영상이 문제가 될시 삭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회사는 경농, 동방, 한농, 농협개미칼 4개 회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삼공이나 성보화학, 신젠타, 바이엘도 있겠지만 그 회사 홈페이지에 포도방제력이 따로 없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경농과 동방, 한농, 농협개미칼을 보면 7월은 갈색문이 탄저노균을 위주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벌레는 나방류나 노린제, 매미충 위주의 방지, 그리고 이때 시기에 응애가 앞뒤로 발생했을 때 방지를 하도록 처방하도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농입니다. 경농은 이제 몇월로 이렇게 월로 표긴 하지 않았지만 그 이제 육아기 이후에 장마기가 한 7월 시작으로 해서 뭐 8월 9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뒤에 이제 4가지 약 삼진왕, 그 다음에 퀸텍, 만장일치, 각자 뭐 크게 이 4가지 약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삼진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도, 갈색문이병, 탄저병을 잡아주는 전문약으로써 굉장히 그 디페노코나졸과 이미녹타리 아스테이트 합재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4가 4대병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뭐 이미 그 예전부터 인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포도 쪽에 적용하셔도 어 충분히 침투유행이 우수하고 네오성이 강력하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될 것 같고 이 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규물질 피카뷰트라족스라는 성분입니다. 요게 2019년도, 20년도 이때 신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신제품에다가 이제 신규물질이다 보니까 미분류로 들어가 있고 이제 포도노균병에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어 근데 혹시나 이 포도를 수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게 수출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퀸텍 같은 경우는 어 예방까지 된다고 이제 예방과 치료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약효는 좋지만 혹시나 수출하시는 농가분이 있다면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도 이제 합제인데요. 아스타미프리드와 에토펜프록스 합제입니다. 어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엠엠이 충류라 적혀있지만 이 만장일치 자체가 이제 뭐 노린재류나 뭐 나방쪽 그리고 혹 이런 진딘물 쪽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일반 뭐 포도 캠벨 같은 경우에는 뭐 진딘물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샤인 같은 경우에 진딘물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만장일치 하나로 이제 뭐 진딘물 나방 일부 노린재까지도 방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엠엠이 충류까지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이제 폭넓은 스펙트럼의 약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어 그리고 깍자바입니다. 깍자바는 이제 또 합제인데요. 비프로페진에다가 이미다클로프리드 합제로써 말채나무 콩 깍지벌레 약입니다. 깍지벌레 깍지벌레 깍을 딴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그 뭐 경농의 깍지벌레 전문약으로써 뭐 기본적으로 아까 감나무 주머니 깍지벌레 화살 깍지벌레 가루 깍지벌레 뭐 이렇게 꼬마 배나무 위까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동방아그루입니다. 동방아그루는 이제 그 좀 포괄 쪽으로 해 놨더라고요. 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범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방 꽃매미 그리고 이제 균으로 봤을 때는 아까 흰가루 노균 잿빛 탄저 세무늬 갈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제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전체 약은 생각보다 제가 동방아그루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어 등록된 포도에 등록된 살균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찬찬, 캐스팅, 포룸, 살림꿈, 블루오션, 확실한 리스펙트, 스밀엑스 정도가 있고요. 충은 이제 스트레이트, 진디물약, 그 다음에 똑소리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요기 7월에 해당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균인데요. 뭐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 포룸이 디메토 모루프의 성분인데 요거에 이제 합재로 보시면 돼요. 요거에다 피라클로스트로빈 어 이제 스트로... 스트로빌룸 기계통 친구고요. 캐스팅 같은 경우 제가 뭐 잘 아는 약은 아니지만 요게 지금 같은 합재된 성분은 뭐 기존에 많이 쓰셨던 이제 그 내후성이 좋으며 그 많이 쓰셨던 약일 거예요. 뭐 등록사항으로는 포도탄조, 노균, 갈색무늬, 세누무늬병 예 지금 그 아까 처음에 띄워 드렸던 모든 병의 타겟팅에서 맞춰져 있다. 오히려 지금 단순하게 보면 포도 전문약일 만큼 어 증록사항 자체는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각 이제 병에 대한 음 효과가 어느 정도 뛰어나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블루오션 블루오션 또한 어 여기 그 플룩사피록사드에다 트라, 페톤에 뭐 합재고 이제 여기 제피곰팡이 쪽에 이제 병입니다. 예 그리고 요 확실한 음 확실한도 이제 이미 벤 코나졸에 이제 단제로써 포도에 갈색무늬, 세누무늬병, 흰가루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찬찬 네 찬찬은 또 아까 계속 언급되고 있는 등록사항으로만 보자면 지금 7월에 딱 필요한 탄저, 세누무늬병, 잿빛, 갈색무늬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뭐 두루두루 한번씩 치기에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리플록시스트로빈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스트로빈 성분 자체가 어 뭐 저항성은 스트로빈 개통 자체가 약효는 좋지만 어 꾸준히 한 개통으로 치면 저항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이제 좀 주의해서 사용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트리플록시스트로빈은 치료효과와 어 예방효과가 굉장히 좋다. 네 또 살림꾼입니다. 살림꾼 또한 포도에 탄저, 갈색무늬병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광범위한 원예종합살균제고 강력한 침투이행성을 가지고 있고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제 매트코나졸 이 매트코나졸 아까 어디서 봤을까요? 아까 앞에서 본 것 같았는데 없네요 매트코나졸 이베넨 코나졸 나졸 같은 나졸 개통 인것 같아요 저도 이거 잘 모르겠네요 네 또 매트코나졸 이제 리스펙트에 또 이런 합제로 들어가네요 합제해서 디티아눈 디티아눈이 이제 델란 인가요? 델란이 이제 리스펙트 디티아눈에다가 이제 그 산림꾼의 학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델란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그 사과 짜기도 많이 쓰고 있지만 어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침투유행효과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포도탄제 등록되어 있다 그 다음 스미렉스입니다 스미렉스 또한 포도에 잿빛 곰팡에 등록되어 있고 포로사이미돈 이 성분입니다 제가 자꾸 뭐 뭐 이렇게 뭐 글도 많겠지만 특히 이제 이런 등록된 병해 그리고 성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7월에 그 방지해야 되는 주 타겟에 대한 그 병해충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다른 성분으로 이제 사용했을 때 뭐 예방치료 적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짚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방학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딧물 역제입니다 예 포도에 이제 꽃매미나 지금 이마점 mme 중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는 진딧물 전문약이고 이제 이제 그 설폭사 플로르라는 성분이면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샤인 같은 경우에는 진딧물 방지 를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샤인에 들어가면 이 스트레이트의 본 역할까지 잘해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똑소리 똑소리도 진딧물 전문약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등록상은 꽃매미나 장림놀인제 mme 충류가 등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농입니다 예 한농의 7월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색무늬병이나 노균 그리고 갈색무늬뼈 탄저 그리고 이제 나방 쪽에 좀 타겟이 되어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약재는 클릭 원프로 헤드라인 파만농 베노밀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 승승장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베노밀 같은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이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안에 성분을 보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델리게이트나 승승장구는 뭐 기본적으로 뭐 좀 사용했기 때문에 알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뭐 클릭은 이제 포도 갈색무늬에 등록이 되어 있고 아조시스트로빈의 헥사코나졸 이게 보니까 이 나졸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포도 쪽에 효과가 있나봅니다 이게 저도 이 포도 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나졸 계속 나오잖아요 나졸 어 보니까 트리아졸개 어 개통 자체가 트리아졸개의 친구가 이제 포도 쪽에 효과가 지금 좋은 것으로 보고 있고 어 이제 포도 갈색무늬나 탄자에 등록되어 아이고 이거는 헤드라인 이구나 헤드라인이 이제 등록되어 있다 헤드라인도 이제 헥사코나졸에 피라클로스트로빈 예 어 또 스트로빌린 개통 요 개통 자체가 굉장히 효과는 좋아요 효과는 좋지만 다시 말해서 저항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시기만 한번씩 들어가 주는게 좋다 연속살포는 권장하지 않는다 어 여기도 보면 싸이 아조파미드 싸이 아조파미드는 원래 역병 녹윤병 전문 그 미리카트 예 미리카트 에 단재가 있고 거기다가 플로피콜라이드 요거 잘 모르겠어요 요거 합체인 것 같은데 역병 녹윤병 약으로써 포도 녹윤병의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파남농의 베노밀 베노밀 베노밀은 이제 베노밀 수화제로써 요건 한번씩 그냥 쳐주더라구요 요거는 그냥 음 그냥 종합살균제로써 한번씩 같이 들어가주면 좋은데 세누무늬병이나 탄저병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델리게이트 나방약으로 포도들명나방에 등록되어 있고 이제 스피네토라 예 뭐 사실은 뭐 가장 흔하죠 가장 흔하고 뭐 여기 지금 포도 말고는 이제 총채 가루이 나방 굴파리까지 효과가 좋다 합니다 승승장구입니다 승승장구는 이제 비스트립 플루론 블루벤디아마이드 또 디아마이드 개통 뭐 1세대 2세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디마이드 개통 이 친구인 것 같은데 사실 뭐 포도 유리나방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유리나방 같은 경우에는 뭐 초기 때부터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뭐 후기에 한번씩 올라오는 것까지 방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아는 약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해서 이때 식에 이러한 이러한 약이 있고 이러한 이런 약의 성분이 있는데 이런 성분을 각자 같은 같은 성분인지 아닌지를 보고 음 우리가 교차 살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공부하는 식으로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협 케미칼입니다 농협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7월은 이제 카브리오 A 그 스트로비 클라웃 사실 스트로비나 이제 카브리오 A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약이다 보니까 잘 아는데 클라웃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약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타스타와 선캡이 있구요 이 약들도 저희가 잘 아는 약인데 한번 깊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카브리오 A입니다 카브리오 A 같은 경우 포도는 갈색 어 마우스가 어딨노 자 포도는 갈색 무늬병과 탄저병이 등록되어 있고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스트로빌루린게 개통 스트로빌루린게 개통 에 이 개통 자체가 워낙 효과는 좋지만 어 자주 써주는건 좋지 않다 계속 똑같잖아요 지금 중복으로 절대 써주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클라웃 클라웃 보시면 이것도 트리아 졸개 우리 아까 졸개는 어 이런 포도의 갈색 무늬 쪽에 효과가 좋다 하지만 이 졸개도 좀 여러 번 써주는건 좋지 않 않겠다 에 좀 피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봐요 또 나오잖아요 결국 카브리오도 스트로빌루린게 근데 스트로비도 또 스트로빌루린게 어 같은 계속 개통이 나오는데 어쨌든 소르의 약효는 굉장히 월등하오나 연속 살포가 될 시에는 어쨌든 저항성 문제 에 저항성 문제로 인해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 좋아해서 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로빌 스트로빌 스트로빌은 등록은 노균 갈색 무늬 흰가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 아 여기 보면 스트로 트리아 졸개를 한번 써주고 이제 아까 스트로빌루린게 한번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 에 고런 얘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유 자꾸 마우스가 안보이네 자 그 다음에 타스타 그리고 선캡입니다 타스타는 어 여기 이제 나방 기본적인 우리 꽃매미 그리고 어 진딧물과 나방에 대한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으며 여기 이제 선캡은 어 사과응애 쪽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박이 응애 사과응애 응애류가 효과가 있는 선캡 예 아까 뭐 초기에 이렇게 뭐 계속 다 알려드렸고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농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응애류를 지금 7월에 신경을 쓰고 있다 예 7월 방지에 같이 넣어주고 있다 근데 이게 회사마다 이렇게 타겟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요 요 전체 방지 여력을 보고 그리고 딱 7월에는 요런 느낌의 균 요런 느낌의 충에 등록되어 있는 약을 방지를 꼼꼼히 하고 예찰을 통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꼭 이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가 있는 거는 뭐 기후 변화 그리고 어느 정도 초기에 앞뒤로 이제 들어가는 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농가분들이 수시로 예찰하시면서 예방약 위주로 어 써서 방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천지바이오 예 요거는 왜 가져왔냐 뭐 농약 얘기도 좋지만 어쨌든 뭐 이런 영양제 비료를 처방함으로써 이 생육 어 이제 딱 7월부터 이제 뭐 봉지 딱 씌우기 전 어 봉지를 씌우고 나서는 뭐 연면 시비가 불가능하면 관주 처리도 상관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 봉지를 딱 씌우기 전에 뭐 연면 시비 슈퍼지 아니면 요거를 관주 처리하는 방식 예 그리고 이제 갈반 그 과하는 말고 이제 잎에 잎부분이 갈반 예방을 위해서 매직큐 뭐 슈퍼로그 비타그린 생생파워 비료를 뭐 살포하는 방안 어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 약들이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어 아무튼 오늘도 한번 저 스스로 7월 포도 방지력 관련해서 궁금해서 주말에 한번 만들어 봤구요 어 농사 지금 오늘 비가 조금 왔었는데 네 뭐 다들 요기서 계속 궁금하고 필요하신 정보가 있고 한거는 이제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농사 정보에 따로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그쪽으로 바로 문의 주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